정국아 반가워 야 디엣서 3등이다 엄마 우리 팀은 왕씨 1쪽이야 광상김씨 광상김씨 난 강민김씨인데 자 그러면 팀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자 야 정국아 너 뭐하고 싶어? 전정국이요 팀 전정국 네 팀 전정국이요 팀 김석진 아 김형제 하죠 팀 김석진 하면 김석진 팀 네 번째야 그럼 김석진 팀 하자 김석진 김석진 팀 하자 전정국 팀 대 김석진 팀 김석진 팀은 이때까지 무패 기록 아닌가 무패죠 그렇죠 패 많이 했던 걸로 아니야 무패야 패 있었나요? 아니야 아니야 나 전교 총무야 오 진짜로? 언제 초등학교 때? 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전교 총무야 반장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나와서 반장 출마를 해야 되니 네 자유롭게 나와서 칠판의 순서대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어필을 하면 됩니다 또 방장 선고할 때 또 그 멘트를 또 해야죠 요즘 친구들은 이거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이 칠판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칠판이면 보고가 있어요 요즘에는 빈 프로젝트를 써서 하나? 안 지운다고 자동으로 지우죠 아 정말 슉 슉 아 진짜로? 오 요즘 좋아졌더라 야 저희는 벽에 두드리고 그리고 여기 꽂고 달달달달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죠 창문 열려놓고 이것도 하고 조금만 다 들어오고 시작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름을 적고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 명씩 나와주세요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? 난 RM1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나도 RM1 추천 RM부터 가보자 RM1가 옛날에 반장이었어 얘가 제일 유력하잖아 왜 내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 아니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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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건 아니 아니 그건 학교 안 다녔니? 문필이야 문필 야 쟤 좀 이상해 쟤 하면 안 될 거 같아 반장 요즘은 화이트보드에 안 쓰나 뭐해? 야 근데 쟤 전교 1등을 했었던 적 있대 집에서 1등 했나봐 어떻게 1등 했을까 쟤가 1번 입 어 이름은 RM 아니야? RM 와 RM이 저희 어필 해주시죠 한번 들어보자 그래 들어보자 안녕 나는 어 되게 떨린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안녕 나는 RM이야 나는 일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5살이야 오 내가 반장에 대한 이유 자 이제부터 설명해줄게 좀 식상해 솔직히 내가 반장을 하는 건 그러나 내가 반장을 하면 우리 반이 많아진 않을 거야 오 그리고 햄버거를 사줄게 오 오 오 오 아 이런 거 했어 맞아 이런 거 했어 햄버거 사주고 끝났지 운동회 수련회 수학여행 햄버거 피자 치킨 우와 원하는 대로 가자 한번 이렇게 팔 한 번만 걷어줄래 갑자기? 어 이쪽도 그래야 더 믿음 있어 보여 야 너 되게 힘들어 보인다 어 쓰등이야 자 사실 그 밖에 이유는 없어 아니야 원래 반장 되려면 춤 한 번 춰야 돼 따라라라라라에 맞춰서 아 종소리에 맞춰서 춤추기 괜찮은데 얼마나 비티를 잘 맞추는가도 굉장히 반장 요소에 큰 가산점이 되거든 알았어 춤 되죠 뭐 뒤에다 아 아 아 аны 아 아 쓰기 불편해서 내가 부러뜨려 놨어 나도 이름표가 있구나 다 있어 오 조금 가봐 일단 이름이 되게 뭔가 바른 이름이다 좋지 왜냐면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거든 오 일단 나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나는 한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어 너희들이 게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아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인기 많았지 야 쟤 짝이다 야 어떤 금액을 원하든지 상상 이상으로 받을 거야 오 이거 강력한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를 뽑아주길 바래 아 쟤 괜찮다 야 음악 주세요 자 자기 어필 시간입니다 뮤직 스타트 아 약 아 여기서 감감이 되는데 게임까지 좋았는데 게임까지 좋았는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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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미안하다 난 3억만 땡겨주길 바래 참 재웅 나와 어 선생님이 직접 지명하셨을까 나는 너가 마음에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 달라 보여 발라보인다고요? 2호 3 다들 이름이 왜 이렇게 커 어디 제이씨 제이십니까? 광주 제이입니다 광주 안녕 얘들아 제이 2호비야? 어 제이 2호비야 나는 네 글자구나 제이 2호 제이 2호 확신할 수 있어 우리 반은 최고의 반이 될 거야 어떻게? 아주 춤을 잘 출 거야 오 자 음악 주세요 바로 그 끝이야 알죠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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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에이 완벽하다 완벽해 마지막 야 강력한 강력한 반장으로 나왔네 자 질문 있어 제이 2호가 어 뭐야 널 따라 7년 동안 같이 따라간 친구들인데, 왜 아직 춤이, 왜 아직 춤이, 춤이, 춤을 잘 춘다며? 나 곧 있으면 10년 차야.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참, 9년 차야. 반가워. 우리 10년 차야, 조임수. 난 9년 차. 그다음 정국, 정국 나와. 나왔다, 우리 학교 간판이다. 뭐야, 글 씹어봐.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목소리, 완전 멋있어. 목소리 깐 거 봐. 제 이름 전정국이고요. 반지연 관심 없습니다. 반지연 관심 없습니다. 억대이야! 완전 매력이 없어. 뽑아야 돼! 정준오! 전정국! 전정국! 나름을 세워라. 전정국! 야, 다음 김태형, 나와. 왜 나를 마지막에 시키는 거야? 부담스럽게. 우와 한자도 쓸 줄 알다 똑똑한가 봐 안녕 나는 새 김에 클 때 형통할 형이야 이제 모든 일이 막힘없이 크게 잘 된다는 뜻이야 너가 반장이 된다면 뭘 해줄 거야? 말한 그대로 막힘없이 우리 다 크게 되게 해줄게 키도 커? 어 키는 가능해? 가능해? 그거는 유전자야 미안해 네가 일어서면 어떡하냐 거기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더욱 크게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게 야 쟤 멋있다 쟤 야마차다 완전 멋있다 말 잘한다 그러게 난 선생님 인생도 내가 책임져줄 수 있어 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져줄까? 자 그럼 어필해 춤 뮤직 고구를 쓰도록 이 마음은 누구 몫이야 이거?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오 야 꼭지점 댄스야 오 야 맘에 오 야 맘에 오 오 자 난 후보 6번 박지민 부산해야 돼 우와 전화가 와서 고생이 많다 한자로 써줘 지민이도 난 한자로 쓸 수 있지 딱 봐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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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지민입니다 오 제일 정상인 같아 반장 선거할 때 답네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폭력 없는 우리 반 피스다 피스 평화다 오 멋있다 야 그리고 제가 반장 되면 인기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반 오 맞아 매력 있지 않나요? 매력 있지 않나요? 지민군이 매력 있나? 매력 있는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우리 반 너희들의 일꾼이 되어 내가 노력할게 뮤직 큐 야 쟤 무용했대 그리고 그럼 무용을 보여줄 건가 혹시 일부 야 이호비가 반응을 되게 잘한다 에드로우야 민망하잖아 우와 나는 힘에 약해 힘 센 공화로 할래 얘들아 돈에 약한 애는 없어 얘들아 돈에 약한 애는 없어 야 나 뽑았나? 네, 선생님! 자,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걷도록 하겠다. 누굴 뽑지? 됐습니다! 네! 여러분 두 번 줘보세요. 안 보이게. 여러분들의 한 표가 아름다운 바늘 만들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. 이건 안 봐도 너잖아. 그렇네. 크리아 끝났고 개표를 하겠다. 아 떨려 선생님 제가 한 표 한 표 칠판에 적겠습니다 발을 정자 오 너 속이야? 넌 속이야 나 사기야 자 첫 번째 표 지민 풍경 없는 세상 지가 뽑은 거다 정신아 내가 한 번 볼게 내가 뽑은 거야 지민 두 번째 이게 참고로 최고보다 정국 와 힘 정국아 난 너만 믿을게 세 번째 재영 오 오 재영 진짜? 대박 자 네 번째 또 있어 정국 자 다섯 번째 정국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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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정국구야 이러면 거의 확정 아니야? 다음 마지막 표 설마 후 정국 우와 우와 소름다 소름 소가 계단이 올라가면 소름 재미없어 조용히 해 저기 다 터졌어 아이 저기 다 터졌다니까 조용히 해 재영이었어 야 재영 뽑은 사람 누구야? 정국이잖아 딱 봐도 정국이야? 반장 선거 반장 선거 결과 반장은 전 정 박수 와 한번 앞둘 앞둘 감사 인사 한번 해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스터 야 불어 감사 인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끝 두 마디만 더 해 또 시키는 건 또 잘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반장은 정국이 됐고